골프 읽어주는 남자 골팝 리콜한다고 하고 클럽 세트에 대한 설명을 그럴듯하게 늘어놓았다고 합니다 그 회원분도 사실 T사의 클럽 세트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클럽 사양 등 가격을 물어보게 됐고 너무 싼 가격에 흥정을 하다가 구입을 결정하고 클럽을 먼저 배송 후 송금하기로 했답니다 당연히 클럽에 대한 여러 장의 사진과 상품을 배송한 영수증까지 확인한 후에 막 송금을 하기 바로 전 혹시나 해서 마침 우체국에 다니던 친구가 있어서 영수증 사진을 확인해본 결과 가짜 영수증이었답니다 물론 큰 돈은 아니었지만 잘못하면 사기를 당할 뻔했다고 전해주셨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훨씬 많아진 온라인 클럽 구입과 함께 이상한 번호로 오는 전화들은 절대 받으시면 안 됩니다 이곳 토론토의 경우 보통 내 전화번호와 비슷하게 앞번호는 같고 뒷자리, 네자리만 다른 전화번호는 100% 피싱이나 광고 전화입니다 뿐만 아니라 코로나19로 비대면 결제나 이체가 늘어나면서 온라인 송금이나 이곳에서는 이 트랜스퍼가 송금 수단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요 이때는 해킹이나 가짜 송금 링크도 조심해야 합니다 잘못하면 셀폰이나 컴퓨터가 통째로 해킹당할 수도 있습니다 온라인 송금 때는 최소한의 보호를 위해서 발신인과 수치인 외에 알리어로운 암호를 꼭 사용해야만 하고 또한 보안 프로그램이 설치되지 않은 컴퓨터나 보안 기능이 없는 외부의 와이파이와 연결된 상태에서는 송금을 하는 것도 삼가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주로 아직은 초보자라서 골프 용품에 대한 지식이 적은 초보 골프분들이 한 푼이라도 아끼려는 조급한 마음에 덥석 온라인 사기를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대면 사회가 지속되면서 점점 더 지능적으로 광범위한 온라인 범죄가 극성을 벌이고 있는데요 조금이라도 수상적은 전화나 이메일 등 특히 온라인 상에서 너무 저렴하게 판매되는 상품은 항상 조심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의 힘입니다 매일매일 멋진 골프 세상 되십시오 캐나다에서 골프를 익어주는 남자 골팝이었습니다